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몇 주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이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들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추 장관의 인사학살로 손발이 거의 다 잘려나갔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추미애 장관 모자의 특혜 시비를 누구보다 파헤치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 총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찰은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미 믿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 제3의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동부지검에 인사권을 쥐고 있고 그 인사권을 정권 코드에 맞춰 무자비한 방식으로 전행해온 것이 명백해진 만큼 수사 공정성을 바라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입니다 제3의 수사팀이란 첫째는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검사 둘째는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특별검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검 그리고 셋째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셋 중 하나가 성사되면 이번 사건에서 서울 동부지검을 손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철저한 신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직접적인 지시사항 혹은 간접적인 당부사항 뭐 이런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이 책임지고 지휘하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56살인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강원도 강릉 출생인데 대구 영진고교를 나와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재 추미애 장관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조사해야 할 참고인도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살펴봐야 할 증빙서류도 서너 건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이처럼 9달 동안이나 뭉개고 있을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처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추 장관도 동부지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건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복잡해야만 구멍이 많은 법인데 사건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 외통수에 걸려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추미애 타원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붕괴음을 내면서 기울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기울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또다시 대립각을 세워봤자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윤 총장은 채널A 사건을 두고 추 장관 측과 전례 없는 충돌과 갈등을 빚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의 내용을 놓고도 심각한 분열을 겪었죠 그 결과는 참담한 인사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추 장관과 맞서는 모양을 보이면 성과는 없고 단지 툭하면 장관과 싸운다는 인상을 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검 간부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같은 제3의 수사팀을 꾸리는 문제를 윤 총장이 먼저 꺼내면 자칫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거꾸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여당이나 추미애 장관 측이 먼저 말을 꺼내도록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전략인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도 이제 함부로 축소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보는 눈, 언론이 지켜보는 눈,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감시하는 눈이 온통 동부지검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정 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뭉개려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또 정권이 바뀐 뒤 특검이 구성돼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 그 뒷감당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과 문 정권도 거기까지 보장해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판단은 두 갈래라고 합니다 하나는 서모 씨가 어쨌든 휴가 연장을 허락받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군 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쪽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군 관계자가 공모해 휴가 연장을 만들어냈다면 근무지 이탈은 물론 직권남용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총장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코너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뉴스는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직접 아들의 병가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문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문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 네 그리고 이 문건에는 국군 양주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해석하면 별로 큰 병은 아니지만 본인이 한사코 원하니 민간병원 치료를 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추 장관 아들 27살 서모 씨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60대 1의 경쟁을 뚫고 명문 축구구단인 전북현대의 인턴직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북현대는 프로 스포츠 업계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야당은 인턴 채용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쟁률 높은 카투사에 선발된 과정도 규명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배경과 엄마 찬스를 쓰는 자식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ryska 기회 Eyvast 한국주택배 Thomkin 남전 한국주택 신 life 감사합니다.